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 1일부터 구교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구교재산 임대료를 인하한 지 10일 만에 누적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하고 신청 금액도 1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캠코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교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2.5에서 5%인 임대료율을 1%로 인하했습니다.